스플릿 경기 11시 55분 울산점 브이브로그 상담 나 못 맞추면 어떡하냐 저 유튜브 봤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세 장 먼저 뽑아요 어떡해 나 못 맞추면 티모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수부다 김승우 나 이것도 못 맞추면 어떡해 허율 감사합니다 얼굴 빨개질 뻔했는데 요리 때문에 사왔다 나 진짜 마지막에 개 긴장했잖아 광주 브이로그 한다 해놓고 손수부 맞춘 김승우 선수 죄송해요 이번엔 확실히 외웠습니다 오 매점 바뀌었어 오 매점이 완전 과자도 많아졌다 고시락도 생겼어 냉동식품도 생겼어 이렇게 갔다 그럼 이제 생백이 없어진 거예요? 네 저걸 이걸 사서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? 아니면 총을 잡아서 던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?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유가 들어와서 꼬꼬샵이 옆으로 쫓겨났습니다 희균이 연규 투자하니까 너 가자 안녕규 언니가 카드 줬어요 어머 어떡해 우와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다 나으셨어요? 오늘 경기 혹시 그럼 구독은 했죠 댓글도 달아주셨어 아 진짜요? 사인 받아야 되는데 아 있어 있어 나 있어 어 맞아 맞아 나 떨려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? 어 네 나오고 있어요 성공한 다쿠 찍어주게 언니 여기 이름 써야돼 어? 쪼볼락이라고 적어주시면 어 어떡해 어 어떡해 감사합니다 어떡해 졌어 싸이 받았어 어 대박 이거 유니폼을 사실 받고 싶긴 한데 앞에? 앞에? 앞에다 반응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저 왜요? 하하하하 아니 내가 촬영 또 어떡해 이쪽으로 사진 찍어야 되는 건가 하하하하 와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와 나 오늘 개 탔다 왜 나오는 거야 그러면? 아 네 메시지 메시지 한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 줘야지 좋아요 구독해 줘야지 조 때꾸알 달려 이렇게 말해야지 조 때꾸알 조 때꾸알 아 뭔지 모른지 지금 지금 조 때꾸알 조 때꾸알 조 때꾸알 조 때꾸알 좋아요 구독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그럼 아 오늘 영상이 지분이 엄청 그냥 역까지만 올리고 끝낼게 오늘 오늘 영상이 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파이팅 하하하하 어떡해 네 너무 잘생겼지 않아 네 너무 잘생겼지 않아요? 이 언니는 참고로 이 언니가 귀엽대 유리요? 야 유리 엄청 귀엽지 솔직히 귀엽고 잘생겼고 매일 터지 쉽게 봐 이이균 선수 그냥 말 안할게 하하하하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광주FC 파이팅 하시고요 저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나 행복하다 유니 싸인거 으흐흐 받았지 광주FC 명예기자 겸 쪼물라 홍보되자 하하하 당신은 임명합니다 하하하 비와서 우비를 좀 받아야겠어 하하하 조금 올 줄 알았다니 좀 많이 오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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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고음 생맥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 이름은 빅고음 너밖에 몰라 미칠 것 같아 파이팅! 4번이 김수구야? 응 김수구 선수 화이팅 가자 현성아 가자 현성아 가자 현성아 골 야 너 어디갔어 야 야 한길아 야 누구 없냐 누구 없냐 현성아 야 어디까지 가냐 야 야 이 싸워 이준 이준 위위부른다 위위부른다 야 토마스 올라가 야 누구 야 후원아 야 한길아 야 야! 야! 아 한기리! 내 사랑 광주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야 토마스! 올라가! 가자 가자 가자! 야 한길! 야 한길아! 야 이건 실수였어요! 뭘 카드까지 주고래 토마스 그런 성격 아니에요 토마스 억울해하잖아 토마스 진짜 억울해하잖아 카드 주지마 벌떡 일어나잖아 아! 돌팔 킵고잉 광주! 코너키 코너키 가자! 광주FCL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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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늘 지성이 지성이 누웠어 지성이 누웠다니까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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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! 내 전부 내 목숨 빚고 너를 위해 오오~~ 랄랄랄랄라 레바랄라 레바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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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 하늘 눈이 부셔볼 수가 없어 무엇도 생각지 말고 이 시간만을 위해서 싸워 찬란한 이 도시위에 우린 멈출 수 없어 내 전부 내 목숨 빚고 울 너를 위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지성이 괴롭히지 마 나 이걸로 카드 안 줘? 홈 지성! 홈 지성! 나 이 사랑 광주!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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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화이팅! 바로 앞줄이 막았어? 아니 도연이 못 막았어 바로 막 뛰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아깝다 희균이 뭐 풀어요? 희균이 뭐 풀어요? 희균이가 나은 바지 아니 희균이만 노란 바지 입었잖아요 아우 안돼 응 야! 저리 가! 야 저리 가! 나이스! 킵고잉 공주! 나이스! 나이스 그렇지 memWow entsprech 주정아 이승민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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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이스! 이승민! 첫 번째 그 이름은 비꼬을 안 돼 안 돼 안 돼! 안 돼! 나이스! 나이스! 김성호! 김성호 너무 잘하네요 한길이 받아! 나이스! 호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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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지성아! 지성아! 제끼고! 때려! 때려! 아 아까워 흠! 호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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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untuk run skins decks! 이쏘 토야들 눈치 챙겨 엄지성! 저 형! 엄마 어딨어? 모자. 통성전! 남은 결이 포기에 남은 결이 될 거야 야 괜찮다 왜 왜 왜 뭐가 꼬리 꼬리 아 아 진짜 너 얼마나 뒤였다고 정신 차려 신발 이제 오빠 감옥 골 들어간다 빨리 갔다 와 골 고연아 고마스 주성아 야 이 자아 지성아 야 유아 야 야 야 주성아 야 잡았어 잡았어 이거 심판 다와두자 우아 우리 희균이가 때릴 수도 있어 튀어나온 거 희균자 뒤에 있는데 내가 튀어나온 볼을 튀어나온 볼을 우리 희균이가 딱 넣는 거지 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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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한 번 더 오면서 가자! 수근아 수근아! 올려 올려! 희균아 희균아 뺏어줘! 좋아 좋아 좋아! 승민아 가자! 희균아! 야 우리 희균이 봐! 야 우리 희균이! 야! 역시 오빠가 없으니까 거의 미쳤어! 우리 희균이 어시! 미쳤어! 우리 희균이 어시 를 보라고! 우리 희균이 어시 를 보라고! 끝내자 끝내자! 한 골 더 골주! 한 골 더 골주! 아빠 또 나갔다 와? 아빠 또 나갔다 와! 아빠 또 나갔다 와! 아빠 또 나갔다 와! 아! 못 봤습니다! 나의 광주! 나의 광주! 나의 광주! 나의 광주! 빅골! 빅골! 오직 빅골! 야 좋아! 빅윤아! 빅윤아! 우리 이기니 봤어! 잠깐 갔다 올래? 잠깐 왔다 올래? 이 아래가 있으면 되잖아요.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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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! 야 야 야! 봐봐! 윗방군대! 군대 군대! 유행하다! 유행하다! 나이스! 유행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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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천! 남행열사회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우샤랑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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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hmer! 마이팅! 화이팅! 오늘 경기 어땠어요? 어땠어요? 맛있었어요? 옥수수 맛있었어요? 옥수수가 좋아요? 이모가 좋아요? 이제 울산 잡았으니까 다음 어디죠? 5대0? 5대0 나도 우승이냐고 부끄러워 아 우승이냐? 벌써 김치꾼 사발로 아주 그냥 잠시만 잠시만 그럼 다음 5대0 잡으러 갑시다 가자 가자 안녕 다녀야 안녕 바이바이 메인으로 이거 찍어줘 마지막 이걸로 바이바이 가자 가자 안녕